오늘의 항시 오늘의 항시 아, 오늘 수업했는데 오늘 조용히 해. 응. 응? 응. 진행 많이 됐어? 요리? 응. 근데 발표가 저 다음 주잖아. 그니까. 가자. 불DS, 방금초맛 퍼프로. 너무 맛있어. platte 없어도 돼? 응. 치즈와 함께 고기 잘했어요. 수실이 바람에 나오는 중. 수실이 바람에 빠지면서 식사. 나는 선수료 ㅎㅎ проп Across. 오En 메리. 고기. 수실이 바람에 한 번 더 바람에 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배에 체크했는 중. 우reach. 고기. 먼저 마저 영향은 준비했어요. 화잠. 잘 됐어요. 골고루 안 여러분 음 봐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은데? 오늘 저 피부관리를 받으러 왔습니다. 사실 그렇게 피부가 나쁜 건 아니고 PD관리 이런 거 받으려고 왔어요. 모공 노폐물 이런 게 저는 평상 스트레스여가지고 특히 여름 되면 또 땀나고 이래서 오랜만에 샵을 찾아왔어요. 여기서 봐봐요. 이렇게 누워서 기다립니다. 누우니까 입술이 왜 이렇게 커진 것 같지? 수석 토닝 맞죠? 네 맞아요. 받으시다.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. 전 오늘 수소 토닝이랑 앞추까지 받으세요.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붓지가 않대요. 그래서 아까 그 막 석션 같은 걸로 피지 다 뽑고 그리고 좀 깊게 박힌 피지는 다 이렇게 압출을 해서 빼냈습니다. 저는 피지가 너무 많아요.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. 어쨌든 제가 이미 한 두 번째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꾸준히 다니려고 해요. 여름 되면 피지 막 나이 날 것 같아서 지금 해둬야 돼. 안녕. 너는 더워? 너무 예쁘다. 안녕하세요. 너무 예뻐. 진짜요? 맨날 챙겨보고 저기들 자랑이라고. 아 진짜요? 고양이 부채 받아올게. 다른 부채가 올라오는 거야.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. 씻었어 안 씻었어? 씻었지 바로 씻었지. 나한테 이렇게 냄새가 났구나. 선고고. 아니 이거 제꺼예요. 엄마. 제꺼라고요. 원짱. 안녕하세요. 아주 덧습니다.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저한테요? 파인 해달라고 그래. 비율을 평평합니다. 나? 많이 다 만났어. 저쪽에서. 얘들아 몸을 차니까 먹어도 잘 되면 그렇게 하려고. 아 나한테? 나. 야 이쁘게 이쁘다. 밥 먹으라고. 겁나 이쁘다. 아니 여기서 채인이 너무 이쁜데? 채인이 진짜 이쁘다. 다 만든 거예요. 직접? 이거 붙이는 거 진짜 힘드셔서. 파이팅 한번 하자. 하나 둘 셋 파이팅! 다 만든 거예요. 가자. 뭐야? 기프티콘. 대박이야. 한번 더 던지. 미쳤어. 기프티콘 당첨해내셔. 왜 안됐네 이런 거. 화학이다. 재미네도 모르고. 내 부스에만 앉아가지고. 진짜. 이거 너무 좋았다. 이거 웃겼지. 기프티콘 이거 아직 파이팅. 이거 몇 시까지에요? 저희는 6시. 오늘. 너무 맛있어. 오늘. 저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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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 진짜요? 그래서 저희 공예과 사전공이 다 나와서 지금 여러 제품군이 있거든요. 천천히 보세요. 공거입. 착용해 보셔야 되세요. 오 전 몇 원? 완전 싸다. 진짜 예쁘다. 그립톡 저거 살 것 같아. 너무 예뻐. 진짜 예뻐. 그리고 이 등이 진짜 예쁜 것 같아. 너무 예쁘다 자게. 진짜. 되게 예뻐. 이렇게 예뻐요. 너무 예뻐. 되게 예뻐요. 네.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뭔가 찍고 있어요. 이런 느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예뻐요. 감사합니다.